아끼는 내 차 사고팔 땐 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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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볼 모델은요 벤츠C 220D 4매틱입니다 이 차량은 2018년식에 주행거리는 5만키로 주행했습니다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 보유하고 있고요 앵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1인 소유 차량이고 저희 아차에서 구매하시면 6개월에 만키로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립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탑쪽 보시면 썬루프 있습니다 전면 유리 볼게요 깨끗한 상태 확인했습니다 돈넷 쭉 살펴보시면 스푼칩 보이지 않습니다 이어서 범퍼에는 전방 센서 들어가 있습니다 측면 돌아와서 운전석 앞쪽 길이고요 휠 컨디션 깨끗합니다 제로 맞췄습니다 7.27mm 95% 남았습니다 사이드 미러 컨디션 좋고요 도어 살펴볼게요 쭉 보시면 도어 쪽도 컨디션 좋습니다 다음으로 뒤쪽 휠 볼게요 뒤쪽 휠 보시면 생화이리스 살짝씩 있습니다 제로 맞췄고요 7.33mm 95% 남았습니다 테일 램프 양쪽 다 깨짐 없고 후방 센서, 후방 카메라 있습니다 트렁크 내부 공간 살펴볼게요 트렁크 내부 보시면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 이열 폴딩 가능합니다 다음 보조석 측면입니다 뒤쪽 휠 생화이리스 살짝 있습니다 도어 쭉 보시면 컨디션 괜찮고요 사이드 미러 안쪽에 후측방 광고 시스템 있고 바깥쪽 컨디션 좋습니다 마지막 보조석 앞쪽 휠 밈 끝쪽 생화이리스 살짝 있습니다 실내 옵션 보러 갈게요 대기판 주행거리 5만 332km 확인했습니다 힘들 볼게요 블루투스 있고 패드시프트 그리고 크루즈 있습니다 보시면 전동 핸들 있고 작동 잘 되고요 핸들 왼편 아래쪽에 전자식 파킹 있습니다 운전석 보조석 전동 메모리 열선 시트 있습니다 전면 유리 한번 볼게요 패드업 디스플레이 깨끗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쪽 선루프도 작동 잘 되는 거 확인했고요 ECM 룸미러 있고 블랙박스 있습니다 센터페시아 내비게이션 있습니다 이어서 후방 카메라 잘 들어오고 있네요 내려오면서 살펴보시면 스타트 버튼 있고 듀얼 오토 에어컨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보조키까지 키 2개 마련되어 있고요 오토 스탑 사용 가능하고 2열로 이동합니다 2열 이동했습니다 2열 공간 넓습니다 시대 보시면 가죽 손상 없고 카시트 이용 가능하고 코일매트 깔려 있습니다 컵홀더 사용 가능하고요 엔진 룸 보러 갈게요 엔진 룸 살펴보겠습니다 컨디션 쭉 보시면 외관상 누유 보이지 않습니다 엔진 소리 일정합니다 하부 점검하기 전에 성능 점검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모 없습니다 등속 조인트 부트 찢어짐 없습니다 반대쪽 볼게요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부트 찢어짐 없습니다 디파런셜 기어도 누유 없고요 앞쪽 이동해서 미션이랑 엔진 룸입니다 언더 커버로 인해서 못 보여드리는 부분 성능 점검 기록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앞 타이어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부트 찢어짐 없고요 반대쪽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부트 찢어짐 없습니다 차륜입니다 차륜입니다 하부 점검 마칠게요 지금까지 벤츠 C220D 포메틱 살펴봤습니다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고요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세요 차량 번호 말씀해 주시면 더 빠른 상담 가능하고요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 직접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달인 중고차, 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